모두랑 돈부랫 하나만 해요 하루에 하나 실현만 말고 시원하게 누르세요 내일모래로 오늘도 시추에이션 부캐블리네요 욕 한마디 배워볼까요? 가끔은 욕도 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프레이저! 정도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표현 왓 더 fuck 성관계를 가치다 성교하다 희새 저지러운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10 저는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왓 더 fuck 그러면은 존나 이건 뭐여 밈이 시벌 이건 뭐여 정도로 남반하게 되면은 좀 듣기 좋은 것은 아니고 사람이 좀 싸보이겠죠 너무 자망했나요? 어차피니 어이없을 때 왓 더 fuck 요정같은 개념 상신의 시대에는 활용분도가 좀 높아지겠네요 아 이놈 알러지 사람 잡네 그냥 자 역시 요기산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헤이 레이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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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잊지 자 그럼 여기서 활용법 한번 보시겠는데 여기 뭐 굳이 이렇게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가보겠어요 What the fuck is this? 이 씨발 이게 뭐여? I don't fucking care 이 씨발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Let's get the fuck out of here 이 씨발 쬐자 Fuck!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족각으로 지금 씨발 뭐하냐? You're fucking special I know 넌 존나 특별해 좀 완만한 표현으로는 What the freak? 그냥 디엔장 What the hell? 그냥 디엔병 그냥 감탄소도 있죠 Oh my god 어머나 Oops 어머? Okay, wrap it up Where the fuck are you going? Are you fucking kidding me? You're just gonna leave me here and I'm fucking by myself? You fucking ass Just like I'm gonna leave me here and I'm fuck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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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